일본이 또 우리 모두를 화나게 하는 뉴스를 만들어냈어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때인가 역사 교과서 시험 시간에 안용복이 중간식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조선일보 때, 조선일보가 아니죠. 조선시대 때 어부였던 안선생님이 독도시켰잖아요. 그럼요. 안선생님이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독도는 우리 딱 노래 보면 나오죠. 신라장군 이사부가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일본 초등학생들은 내년 신학기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독도를 분증지역화하려는 좀 아베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의도가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말로 독도는 다케시마잖아요. 독도 그러니까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이 들어간 새 교과서로 일본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우익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아이들, 초등학생이 보는 교과서에 이게 지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고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 번도 다른 나라 영토가 된 적 없다. 그런 뜻으로 고유 영토라는 말을 쓴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일본 문부 과학성은 어제 어쨌든 검정심의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 것인데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출판사 사회과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모두 승인했습니다. 진짜 이건 뭐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어찌 보면 스물스물 키워오던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야욕을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라는 얼토당토하는 표현을 넣으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좀 더 화가 나는데요. 4학년 교과서를 보면 독도를 시네마현으로 표기를 합니다. 시네마현에 있는 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제가 바로잡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시네마현 시네마현 그러는데 시네마는 영화잖아요. 시마네현입니다. 시마네현이고. 그렇군요. 독도, 일본, 시마네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애들 너무 심하다. 시마네현입니다. 그리고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의 경계선을 그어서 일본 영토임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5, 6학년용 교과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렇게 쓰면서 독도에 대한 관련 내용을 좀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 2014년 검정 때는 일본 고유 영토, 일본 영토 이렇게 혼재해서 기술하기도 했었는데 불법 점거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았거든요. 그때보다 조금 교과서가 우경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억지 주장이 들어간 교과서로 영토 개념을 좀 배우게 된 거잖아요. 일본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요. 독도에 대한 그릇된 교육을 받을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독도 얘기 말고 어떤 역사적인 왜곡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제시회 때 한국인 강제 진영이 참 많았죠. 그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독한 조건에서 노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데리고 왔다. 이런 점은 좀 쏙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어를 뺀 거네요. 네. 그리고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들 상대로 거의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국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흔히 관동대지진이라고 부르는. 네. 일본 책임 역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월드컵이 등장은 하는데요. 한일 공동 개최한 사실은 언급하긴 하는데 월드컵을 통해서 양국이 우호를 강화했다. 이런 표현은 기존에는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일부러 한국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을 국민들이 갖기를 기대하고 만든 교과서 같군요. 네. 그렇게 추측이 될 수 있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즉각 철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좀 말씀드리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국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건 문제다. 즉각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걸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항의하기 위해서 나가민의 주한 일본 대사를 불렀습니다.